안녕하세요 세바시 대학 말하기 전공 4기 김규순입니다 살다 보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때가 있죠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무렵쯤이었어요 아빠 저 학교 안 다닐 거예요 아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저는 아들 학교에 가서 퇴학이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아들의 자퇴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학력이 깡패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 아들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부로 제 아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영혼이 자유로워진 제 아들과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에 제 아이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며 화가 치밀기도 하고 아버지로서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아들 학교는 안 다녀도 집에서라도 공부 좀 해 친구들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영어 공부라도 좀 한 번 열심히 하든지 답답한 마음에 저는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불편하니까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절망과 우울이 스펀지의 불이 스며들듯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내의 답답한 마음까지 더해져서 저희 집의 정서는 밖의 날씨와 상관없이 날마다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이렇게 지낼 수는 없지 않은가 아내와 아들이 제가 강사로 참여하는 리더십 과정에 와서 공부도 하고 제가 웃음 지혜를 공부한 계기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역할은 훈계와 책망이 아니라 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표현해보지 못했지만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를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표현하고 살자 말해줘야지 어떻게 알겠어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지만 두 가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안아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 감정에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빠 저 나갔다 들어올게요 하면 얼른 아들에게 다가가서 팔을 벌리고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들하고는 앞으로 이렇게 인사할 거야 아빠는 내가 좋아 사랑해 걱정하지 마 너는 좋은 성품과 달란트가 있으니까 잘될 거야 아들이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할 거면 빨리 하라는 듯이 통나무처럼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아들이 나갈 때 들어올 때 저는 계속 아들을 안아주면서 오늘도 잘 지내고 와라 오늘은 재미있었니? 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아빠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랑이라는 바구니 안에 담을 수 있는 맛있고 향기로운 과일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제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아들에게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벌려 제가 아들을 안을 때 아들도 팔을 벌려서 저를 안아주기 시작하면서 아빠 저도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 좋아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걸 시도했는데 반응이 없다고 멈추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해보지 않은 것은 어색하고 불편하거든요 저도 어색했고 아들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색함이 익숙해지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들의 표정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들은 이런 아빠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늦어졌을지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유일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은 그림을 잘 그리고 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를 개척해서 열심히 도전하더니 아시아 7기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월루즈 대회에서 국내 대표로 참여해서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 서서히 성장하고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성곡 미술관을 비롯한 미술관에서 공식적으로 전시회도 하고 나이키, 반즈, 캐논, 그리고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와 협업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40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서 만나던 아들은 팔을 벌고 저를 꼭 안아주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제가 아들의 품에 안깁니다 정말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단지 안아주고 긍정적인 말로 표현한 것이 저와 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진심을 전하고 싶은데 그거 꼭 말해야 하나? 말 안 하면 모르나? 말 안 해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해보고 싶은데 어색해서 못 아시지는 않는지요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오늘 당장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줄 모르잖아요 저는 오늘 오스카 해머스타인의 시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 놓은 것은 안 된다 사랑도 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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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